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만화책, 세상에서 가장 긴 책들에 관한 팩트체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궁금해? 1943년 불가리아의 남서부 지역에서 운하를 파던 인부들이 벽에 그림이 그려진 고대 무덤 하나를 발견했어. 안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6쪽짜리 책이 있었지. 예전에도 책이 발견되긴 했지만 모두 1쪽짜리여서 여러 쪽이 하나로 묶여 책의 형태를 제대로 갖춘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었지. 책은 3000여 년 전 이탈리아에 살던 에트루리아인의 언어로 쓰여있었지. 안에는 말탄기병, 인어, 전사들이 그려져 있었지. 불가리아 국립역사박물관에 기증됐는데 기증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대. 그리고 인쇄기술로 만든 책 중 가장 오래된 건 20세기 초반. 중국 북서부 지역 어느 봉쇄된 동굴에서 발견돼서 불교 경전인 금강경이야. 아름다운 사파와 함께 중국으로 기록되었지. 일곱 폭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 형태의 목조 인쇄물이야. 5미터가 넘어 안에는 868년이라는 날짜가 쓰여있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이 궁금해? 현재까지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책은 2000년 존 제임스 오듀본이 쓴 미국의 조류야. 약 440만 파운드에 팔렸지. 오듀본은 미국의 조류학자이자 뛰어난 야생동물 화가야.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모든 조류를 연구하고 서식지를 배경으로 새들을 그렸지.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진 거야? 총 435종의 새들이 각 페이지마다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 그것도 모두 실물 크기로. 그러다 보니 당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종이의 인쇄여야 했고, 결국 높이 102cm, 너비 74cm의 거대한 책이 됐어. 게다가 그림이 얼마나 세밀하고 사실적인지 새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야. 현재는 120권만 남아있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만화책이 궁금해? 만화책 중에서 가장 비싼 건 1938년에 나온 액션 코믹스 창간호야. 우리 시대 최초의 영웅, 새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간. 바로 슈퍼맨의 데뷔 무대지. 이 책은 슈퍼맨 외의 여러 영웅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2001년에 자그마치 24만 파운드에 팔렸대. 세상에서 가장 긴 책이 궁금해? 1402년부터 1424년까지 중국 명나라를 다스린 영낙지는 혜진이라는 학자에게 백과사전 울편찬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하지만 분량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은 저술 작업에 더 많은 학자들을 투입했지. 수천 명의 학자들이 4년간 연구하고 조사에서 쓴 결과 1408년, 마침내 1만 1095권짜리 영낙대전이 탄생했어. 2만 2937개의 장과 3억 70만 개의 한자로 구성됐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책으로 군림하고 있어. 안타까운 건 원본이 400권도 채 안 남았다는 사실이야. 어떤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훼손되어 사라졌을 거라 하고,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명나라 후대왕 가정제의 무덤에 묻혀 있으니 언젠가 다시 발견될 거라고도 해.